구글 문서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 버튼을 클릭한다. 부가기능 버튼을 클릭한다. 부가기능 설치하기 버튼을 클릭한다. 필요한 앱을 검색한다. 아이콘 포 슬라이즈 앰퍼샌드 닥스 앱 중에 이미잼 기프트 앤드 모어 을 선택한다. 설치 버튼을 누른다. 계속을 클릭한다. 앱에서 계정 아이디로 로그인한다. 허용을 클릭한다. 잘 설치되었다면 완료 버튼을 클릭한다. 앱이 필요하지 않다면 제거 가능하다. 앱 제거 버튼을 클릭한다. 앱 제거가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.